야 내년은 심상치가 않아 보이네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무정부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2024년에 우리 구군 앞으로의 나라의 흐름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쵸 구군이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구군이 뭐가 중요하냐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제가 이제 운기를 좋게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체감상의 운기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흘러가는 이제 구군이라고 하는 정세와 국제적인 또 정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뭔가 나의 운기를 좀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더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 운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운기가 좀 받쳐줘야 같이 이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군과 관련된 운기도 꼭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상 2023년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음지의 일들이 양지로 올라오는 일들이 말한 것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탈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에 조금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가 좀 받쳐주면서 뭐 초전 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이제 K 문화의 뭔가 국위선양의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환율적인 방어도 잘 되고 좀 무난하게 그나마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서 참 지금 연말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수를 한번 청해보고 내년 운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야 내년은 심상치가 않아 보이네요 자 일단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깃발은 동쪽 정상에다 꽂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서쪽이 모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왕좌왕의 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여러가지 추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뒷심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을 좀 잃고서 좀 우왕좌왕 하는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상 공추전국시대다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그런 운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힘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무정구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적자생존의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살아남아야 돼요 이거 구분하고 좀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이게 요즘에 크게 느껴진 게 뭐냐면 뉴스에서 이제 요즘에 전세사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는 모임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항변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잘 알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잘 살펴보니까 그냥 똑같이 뭐 그 등기 없는 깨끗한 곳에 들어갔는데 뭐 집주인이 갑자기 녹자로 바뀌어가지고 뭐 받지 못하는 그 제도권 안에서 제도권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나라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내년에 아마 그런 것들이 특히나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의 뭔가 재산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형국이에요 뭔가 제도권 안에서 뭔가 보호를 받겠거니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을 했다가는 조금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려운 와중에 그쵸 영웅이 나는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부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영웅과도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민심을 좀 다스려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IMF 때도 우리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야구 경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응원하고 힘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해외에서 뭐 이제 운동 선수분들이 또 힘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또 영웅적인 부기 선양을 하는 부분도 있다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의 좀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기에는 시위라든지 분쟁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딪히는 마찰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남녀에 대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거기에 더 나와서 국가와 국가가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북한과 휴전 중인 전쟁 중인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갈등도 내년에 되면 굉장히 긴장감 있는 상태를 크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우리가 유혈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관련된 일사에 이제 종업하시는 분들은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2024년 갑진년 9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점사가 전망이 밝지만은 않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전쟁 중에 영웅이 난다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네 삶 속에서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을 해나가고 성장을 하는 일들도 같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정세가 어렵다 해가지고 너무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2024년 모두 대박이 날 수 있는 한일 도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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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